안녕하세요 강포도 입니다 샤인밭인데요 기존에 웨이크만식으로 있던 나무를 이렇게 기부올라온 부분에서 잘랐어요 잘라서 여기 하지 않죠 이렇게 가지 하나 받아서 평덕을 올린 겁니다 지금 올려서 켰는데 지금은 한 4옴에 다 컸네요 좀 일찍 잘랐으면 되는데 봄에 잘랐거든요 그래도 이게 한 4옴에 다 컸고요 열매가지로 충분히 다 쓸 수 있을 만큼 자랐어요 내년에 다 열매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웨이크만식이 있던 것을 이렇게 보면 기부의 꺾어진 부분에 가지 있잖아요 가까운 부분을 하나 올려 가지고 그 가지로 올리면 돼요 평덕으로 이렇게 올리면 평덕식으로 되는 겁니다 샤인이 문제가 생긴 이유가 수세가 너무 세 가지고 맛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품종들을 맛있게 하려면 무조건 올려야 됩니다 올려서 평덕을 올리게 되면 나무에 힘을 펼칠 수 있잖아요 웨이크만식의 단점은 뭐냐면 나무에 힘을 펼칠 수 없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부의 꺾어진 것을 잘라 가지고 가까운 걸 잘라서 그런데 겨울에 잘라 버리면 간단하겠죠 너무 늦게 자르니까 봄에 이게 싹트고 자꾸 확인된 다음에 자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5월 중순으로 자른 거죠 그래도 이제 한 5m 컸어요 5월 중순으로 잘랐어도 그런데 이걸 겨울에 잘라 버리면 10m 이상 커버립니다 10m 15m 커버리니까 잘라서 이제 연수가 안되는 것들은 그렇게 갱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부가 꺾어진 부분에 가까운 가지를 선택해서 한다는 거 보시면 여기 보이죠 이렇게 기존에 있는 거 기부 가까운 부분에 가지 하나 선택해서 이게 기준에 웨이크만식 이잖아요 여기 가지 하나 남겨 놓으세요 이렇게 남겨서 이 가지를 남겨놓고 이 가지를 들어 올려 가지고 키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키우는 바 쓰냐고 제가 16m 키운 바 또 봤거든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포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